하나님 아버지, 이 동네 사람은 많은데 오늘 밤은 한 사람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꼭 이 텅 빈 천막 성전하니 곧 30명, 60명, 100명으로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이 불광동 일대에 보금의 뿌리가 내릴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줌마 아니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오면 내일 아줌마가 우리 밭일 해주는 거지? 그럼요 할머니만 나오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못하겠어요? 자, 앉으시죠 조정도사님, 어서 시작해요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자를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동안 혈육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고쳐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저 정도사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는 끝내고 가야지 상수야 보세요, 저 광수 이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왔는데 가겠습니다 엄마 그래 지니버스를 두 번씩이나 타고 거기다가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실망했겠니 엄마, 낚시 말아요 비가 올 모양이다 할머니 방문으로도 오실 텐데 집까지 모셔다 데리고 올 테니까 동생들 데리고 집에 들어가 응? 응 일찍 엄마 들어가 동생들 데리고 오실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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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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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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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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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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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것,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